자막할 때 돈을 받잖아 자막이 얼마지? 5만원 그 5만원 쓰고 싶어가지고 그럼 준현이 형이 있으면 뭐라 하겠어? 어두워지겠지? 응 그러면 어두워지면? 굳주라고? 니네가 닿을 때마다 뽀뽀 한 번씩 아아! 칭찬해! 했긴 하는데 만약에 살이 다 와서 한 번 뽀뽀를 했는데 두 분이 들어오면 촬영 종료다 김진아 나가! 으악! 야! 야! 김진아한테 뽀뽀! 이겼다! 으... 으흐흐흫 오? 뭐? 으아've 으아อก 노트 앗! saud who car 번외로 이제 2만원 네가 다시 찾니 아 오케이 우오? 시 야, 왜 우리만 만신창이가 되는거야?? 그러니까 가위바위보 짜봐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오케이 내가 Basse 내가 consum Sunday 사진 Say ibo 자 카메라 주시고요 숨기는 것 까지도 좀 찍어줘 그럴거야 자 이것을 어디다가 숨길까요? 여기에 하나 자 여기에 하나 바닥에 놓으면 좀 재미가 없잖아요 그죠? 잘 숨겼나요? 앉아 쓰세요 와 그럼 서 있어야 돼요? 안 돼 썼어? 어 썼어 오 기분 나빠 바닥에도 있고요 없을 수도 있고요 지금 갔어? 틀어보세요 자 어딨어 백신? 나 여기 오케이 거기 있어 그냥 어 아니구나 아 얘는 직구지인데 좀 누가 눈 떴는데? 야 이런거 하지마 김지민 어? 눈 떴지? 아니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지? 뭐가? 삐빌? 진한이가 데려다줬어 야 그렇게 막 번해 같이 얘기해야지 아니 그럼 야 근데 진짜 안 보인다 이거 아 근데 또 아아아악 아아악 에이크 에이크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아잇! 아잇! 뭐야 뭐야 뭐야! 뭐야 뭐야! 아잇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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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에크! 저게 심장박동이 빨라지는군. 아잇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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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환사 한 명이 게임을 종료했습니다. 어딨어? 김지민 나갔어. 나갔다고? 진짜로 나갔어? 나갔다고. 안돼 벗어봐. 아잇! 뭘 비둘는 거야! 어때? 5만원 아까운지 많이 했지? 니네나 이제는 아잇!